11살이은 제이고, 포지션은 센터입니다. 제가 잘하는 것은 패스이고, 상상시키고 싶은 것은 슛입니다. 저는 4학년 서재현이고, 제가 잘하는 것은 수비이고, 포지션은 가사입니다. 그리고, 제가 더 상상시키고 싶은 것은 슛이랑 돌파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저는 다음은 저랑 서고요. 잘하는 것은 드립을 뭐요? 상상시키고 싶으니, 슛을 정확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. 2학년 조가열입니다. 저의 포지션은 없고요. 아직은 몰라요. 그리고, 잘하는 것은 드립을 시키고 싶은 것은 슛입니다. 신지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신지민입니다. 2학년이고요. 포지션은 없어요. 잘하는 것은 수비이고, 상상시키고 싶은 것은 슛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학년 황예진이고요. 포지션은 아직 몰라요. 그리고, 제가 잘하는 것은 수비이고, 더 상상시키고 싶은 것은 슛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1살 손민하고, 포지션은 가드이고, 제가 잘하는 것은 수비이고, 더 향상시키고 싶은 것은 패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1살 강다윤이고, 포지션은 가드이고, 그리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고, 그리고, 더 향상시키고 싶은 것은 슛입니다. 저는 11살 이치현입니다. 제가 잘하는 것은 드립을이고, 향상시키고 싶은 것은 돌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1살 백성현입니다. 포지션은 가드이고, 잘하는 것은 패스입니다. 더 향상시키고 싶은 것은 슛입니다. 인사합니다. 인사하고, 인사하는 거야, 여기. 안녕하세요. 저는, 네. 저는 몇 학년 누구입니다? 2학년 2학년입니다. 박수! 안녕하세요. 저는 인사합니다. 인사합니다. 몇 학년이죠? 1학년이요. 1학년이요. 네. 잘하는 게 뭐예요? 농고요. 아 농고요? 네. 농구에서 잘하고 싶은 것은? 2학년이요. 박수! 네. 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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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